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복층 현장이고요. 바닥 유광 타일로 일괄소등 버튼 좌측에 그리고 오른쪽에 화이트톤의 큰 신발장 4칸짜리가 있고 하부쪽에는 조명 플러스 띄움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저소음 3연동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우리 방 거실 구분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원목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작은 방 그리고 욕실,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그리고 이쪽에 안방이 있고요. 주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 더 있습니다. 1층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옆쪽에 이쪽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또 따로 있겠습니다. 작은 방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방 1번 천장에 LG 휘스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창호는 전체적으로 영림 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막혀 있는 거 전혀 없고요. 실크 벽지 아이보리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 옆으로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샤워 파티션, 투명 파티션으로 쳐져 있고 뒤쪽에 로이유리 적용되어 있는 욕실 창 그리고 흰 펠 거 환풍기가 슬라이딩형 수납장, 욕실 선반, 반다리형 세면대 그리고 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걸로 들어가져 있고 바닥과 벽면 구분 없이 포쉐린 타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겠습니다.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등은 지금 라인형 조명과 그리고 다운라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마찬가지로 영림 거 로이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소파 월 부분, 아트 월 부분 없이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거실에서 보여지는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있지는 않았고 거실과 주방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같이 쓸 수 있게끔 들어가져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왼쪽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앞쪽으로는 D긋자 형태의 주방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빌트인 우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무릎 공간 들어가져 있고 안쪽으로 인덕션, 가스 밸브는 별도로 없어요. 양문형 냉장고 한 개 들어갈 정도의 크기 그리고 하부장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 싱크볼을 포함한 싱크대 공간은 한샘 걸로 짜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큼지막하게 환기할 수 있는 주방 창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옆으로 우리 안방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아이보리 색깔 벽지 동일하고 포인트로 벽 부등이 하나가 달려 있고요. 안쪽으로는 분리형 공간과 더불어서 이 앞쪽에 화장대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스 포함되어 있는 긴다리형 세면대 욕실 선반 조그맣게 있고요. 거울 형태 플랩장이 그리고 변기 코너형 선반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벽 부등이 하나가 들어가져 있네요. 세탁실이고요. 이렇게 분리 형태로 나눠 놨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세탁기 또는 워시타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 보일러, 나비인 걸로 들어가져 있고 이쪽 부분에다가는 랩 같은 거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쪽으로 환기창이 있고요.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2번이고요. 이쪽 방은 이제 조금 협소합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방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방보다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으로 보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쪽으로 평철난간 처리 안전을 위해서 해두셨고요. 아래쪽에 미니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좌투리 공간 그대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위에 등이 하나가 있고요. 계단은 완만한 편이에요. 강아지도 오르락다리락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한 편이고 박공천장으로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벽걸이 에어컨 LG 걸로 하나가 들어가져 있고 아래 공간 안쪽 깊숙하게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닥은 이제 정사각형 무늬 타일로 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테라스 나가는 공간 그리고 창 두 개 있네요. 앞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산방형 대로 창 하나 짜두셨고 샤워스 달려있는 반다리형 세면대와 변기 플랩장 두 개 그리고 창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